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그 끝자락에 알을 낳고 쓰러지죠. 시인이 빙어를 그리며 단식을 합니다. 마음을 흘리면 그대로 그려지는 몸을 갖고 싶어서 식욕에 전원을 끈다. 빙어처럼 얼음장 같은 선방에서 금식하며 등뼈가 드러나도록 수행합니다. 또 날체비아는 개를 시인이 지켜봅니다. 그는 가만히 국기를 끊었다. 물만 조금씩 마시며 속을 비웠다. 불필요한 살들이 내리자 눈빛과 피부가 투명해졌다. 시인은 그 초연한 죽음이 안전체에 떠나는 고성의 해탈이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세상에는 구차하게 연명하는 인간이 적지 않습니다. 삶을 도둑질하듯 욕되게 산다에서 투생이라고 하죠. 살기에 급급해 앞날의 재앙을 못 보는 자들은 자기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도 모른다는 옛 가르침에 나온 말입니다.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.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애초에 사적생이 아니라 생적사였던 것이죠. 이 대표는 석 달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막다른 길에서 걷어찼습니다. 의사표현이 안 될 정도였다는데 긴 입장문을 올려 다급하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없어였습니다. 법을 잘 아는 그가 이제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방증이 아닐까요? 구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생적사의 인간 본색을 보며 분노보다 이제는 연민이 솟습니다. 이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 남을 희대의 말 바꾸기로 단식 정치의 대미를 맺었습니다. 왜, 무엇을 위한 단식이었는지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 사실 대선 이후 그의 모든 정치적 행보가 오늘 여기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그 출발점이 아무 연고도 없는 민주당의 텃밭 보궐선거에 나갔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시에는 새벽 업 한 장 바닥을 파닥 파닥 치는 생성들을 육탁, 몸으로 때리는 목탁이라고 했죠.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비참한 순간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의 바닥이라고 했습니다. 이 대표는 바닥을 칠 대로 치고도 결국 영장실질심사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약속 한 대로 끝까지 당당하게 나가느니만 못했습니다. 개도 못 잡고 개 담을 구력도 다 잃은 채 인간 이재명의 민 얼굴만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. 9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이재명이 선택한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